자 먼저 여기서 몸 좀 풀어볼게요 아 조자키가 먼저 M 오마이갓 아야 이거 아니야 오른쪽 아니 왼쪽 위에 보면은 목마름 배고픔 스트레스 뭐 오줌 피곤함 오염도 돈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삼촌차를 타고서 마트에 가서 먹을걸 좀 사보겠습니다 불모 죽으면 안되겠죠? F 아 탔구요 운전보도 진입 엔터 아잇 여러분들 시동키는거 알려주세요 시동 어디있어 일단 문을 닫아요 야잇 야마 웅 문을 어떻게 닫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문을 닫고 닫고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보도 진입 하시구요 어 됐다 제가 방금 뭐 눌렀죠 시동 전원 괜치다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쪽에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발걸음 켜보세요 문 열렸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잡시막 기다려주세요 으아아악 으아악 자 문 닫고 타고 걸렸죠 아니 왜 기호가 안 움직여 지키 잡시막 기다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날 봐 아니에요 화 안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거로 화나겠습니까? 자 세게 다 갔죠? 괜찮아 기어가 안바뀌는데 잠시만요 기어 올림 G 기어 내림 B G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? 자동 클러치 켜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됐다 편안하게 갑시다 편하게 처음부터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 세팅 아저씨 문좀 닫읍시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 문부터 닫고 문 닫는게 제일 중요해 닫았어요 운전부터 진입하시구요 황 소리 날 때까지 됐죠? 진짜 된거 맞죠? 아 문 닫아 똑바로 못 닫냐고 전화 오는데?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전화좀 받고 옵시다 전화좀 일단 받을게요 우리집 하수구가 똥으로 꽉 찼어 아 예 알겠습니다 문 닫고 문 또 열릴거 같애 아 됐죠? 운전보드 진입 클러치 밟고 악셀 클러치 밟아 클러치 클러치가 뭐야 벨트 아 벨트 에이씨 에이씨 다 됐어 아 됐어 됐다 진짜 됐다 이제 클러치 밟고 지킹 룸미러 조절 이것도 해야 돼요 술 한 잔만 먹고 갑시다 여러분들 2킹 나이스 샷 아 시원하다 나이스 샷 아잇 여러분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2차 한번만 출발해봅시다 시동키고요 가만있어봐 아잇 여기다가 시동을 숨겨놓은 사람이 어딨어 으아잇 으아잇 자동클러치 아래 수동 변속 꺼야 하지 않나요 끄고 오 오 오 오 Metroid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움직인다 음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rez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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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금 알려준 사람 누구입니까 진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살입니다. 방금 알려주신 분 누구시죠? 예? 당신의 이름을 외쳐주세요. 자, 핸드브레이크 꺼. 가자! 가자. 아, 아니 진짜 너무나 감살입니다. 예, 진짜. 와, 오? 방송 시작 몰사. 뭐야, 벌써 지금 일곱 40분이야? 전 40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, 지금? 가자. 마트! 아니요, 여기오기. 아니에요, 여기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진짜. 여기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계기판에 빨갈비를 들어온다고요? 아,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아까 눌렀던 거 꾹 눌러요? 어, 잠시만요. 아까 눌렀던 거. 핸드브레이크? 이거 아닌데? 아, 됐습니다. 아, 감사해요, 감사합니다. 스탠드의 미나님. 진짜 너무나 wrester 어우 너무 빠른데? 감사합니다. 아 원래 이 속도죠? 어쩐지 느리다 했어요 이게 원래 속도고 출발하트 드리프트 갈까요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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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그러지마세요 확인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잠시만요 이건 못참지 사람은 못참지 어디갔어 아 제가 아쉽게도 시민을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건가 근데? 브레이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맞아 어? 출발 좌회전 왼쪽이에요 왼쪽 좌회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좌회전이라고 했죠? 앞놀이를 부시면 시야가 탁 트인다고요? 진짜요? 그냥 안깨지는데? 그냥 가겠습니다 안 부셔져요 가봅시다 아이콥 야이씨 야바 야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날 날 날 날 날 여러분들 밀어야죠 가자 가자 맥주 가져갑시다 이거는 차에다가 실어놓을거에요 맥주 어디갔어? 아 여깄죠? 맥주 맥주 가져갑시다 맥주 가져갑시다 맥주 가져갑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키로 안고 다시 해볼게요 안고 아 됐죠? 자 C키가 안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화나면은 그거는 유튜버 스트리머가 아니다 자 문 열고 이따가 제가 어? 미래를 위해서 맥주를 챙겨둘게요 잡고 넣어놔 됐습니다 닫아 안전벨트 됐고 조석 아이 괜찮아 따잇 닫아스야 우리 좀 전까지 같이 드라이브 했잖아 닫아스야 왜 그래 나한테 어? 아 됐죠? 아 드디어 걸렸습니다 길을 외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른쪽 설마 이거 패드로 조정되나? 잠시만요 제가 패드로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뭐야 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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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이 닫아 이 이따 부사라같이 지라고? 자 마트가 어디입니까 온 김에 마트를 찾아갈게요 어? 설마 얘가 마트예요? 이거? 하이야번 갔습니다 맥주 우유 자 우유 하나 감자칩 다 사 맥주 주스 소세지를 사라구요 엔진 연료 스프레이 엔진 오일 클로치 오일 냉각수 아아아 소세지 됐습니다 결제 어떻게 해요 결제 총 금액 봉투에 담아주세요 제발 아니 어떻게 들고 가라고 나한테 지금 아 일단은 먹을거만 챙겨서 갈게요 하나씩 죽일까요 아 진짜 시작 온 김에 여기서 캠핑을 할게요 노숙을 합시다 어떻게 열지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샀어 흐흐흐흐흠 하아 아 목마름 물 먹어야 돼 목마라 오이 드디어 없었습니다 드디어 왜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